장안 어린이 도서관이 그림책 창작 특강 나의 이야기 나의 그림책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10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도서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 대상입니다. 참여자는 나만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되며 완성된 그림책 두부를 소장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